공장의 연평균 근로자 수는 1500명입니다 연간 재해 건수가 60건 발생하고요 이 중 사망이 두 건 근로 손실 수가 1200일인 경우 연천인율을 구하세요 자 연천인율을 구하기 위해서는 연천인율은 평균 근로자 수분의 재해자 수입니다 이게 있어야 우리가 연천인율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1000을 곱해 주죠 그런데 지금 재해자 수를 봤더니 사망이 두 건인데 재해자 수가 안 나와요 그리고 근로 손실 수가 1200일인데 이 1200일이 사망이 두 건이면 사망 두 건만 하더라도 강도율을 구할 때 근로 손실 수는 7500을 곱하기 2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망 두 건을 제외한 근로 손실 수가 1200일이다 이 말인데 재해자 수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바로 우리가 재해자 수 나누기 평균 근로자 수로 연천인율을 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방법이 없죠 그렇죠 이럴 경우에 대비해서 뭡니까 연천인율은 도수율 곱하기 2.4 하는 공식이 또 하나 있었다 그렇죠 관련식이 따라서 이 공식을 이용하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그러려면 도수율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마침 60건 그리고 1500명만 있으면 우리는 도수율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60건이니까 도수율은 재건수 나누기 해서 총 근로 시간수 1500인데 시간에 관한 규정이 따로 없기 때문에 8 곱하기 300으로 해주시면 되겠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100만이죠 곱하기 10의 6성을 곱해주면 답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나왔는 이 답에 여기에 곱하기 2.4를 하면 연천인율이 된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렇죠 연천인율입니다 연천인율 이렇게 유도를 하면 문제가 풀어질 것 같습니다 도수율을 먼저 구하는 거죠 아구에서 1500씩은 똑같습니다 그렇죠 100만 해서 16.66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러면 연천인율은 16.67로 나온 것에서 2.4를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나온 도수율 값에 2.4를 곱해서 연천인율을 계산하시면 돼요 40.01이 나온다 그렇죠 문제의 조건을 보고요 우리가 유연하게 대출을 하면 됩니다 어떤 공식을 사용할지는 휴먼 에라 분류 중에서 심리적 분류, 독립행동에 관한 분류와 원인 레벨적 분류 휴먼 에라 중에서 당연히 나와야 될 게 다 나왔고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있다면 스웨인의 뭡니까 자기와 부자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기는 능동적으로 하는 거 부자기는 소극적으로 하지 않는 거 그래서 부자기에 해당되는 것은 독립행동에 관한 분류 중에서 오미션, 생략, 누락, 탈락, 빠뜨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오미션 에라만 해당된다고 그랬죠 그게 빠지고 두 가지가 다 나온 거네요 그렇죠 그럼 심리적 분류나 독립행동에 관한 분류는 커미션 에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미션 커미션, 오미션 그 다음에 시퀀스, 그 다음에 타이메라 그 다음에 엑스트리니어스 에라 하는 거 그래서 커미션 같은 경우에는 착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말로 같이 적어주는 게 좋죠 착각, 수행, 에라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오미션은 생략, 누락, 에라, 빠뜨림, 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와 부자기로 따질 때 이 오미션, 에라는 부자기, 에라에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시간, 시퀀스, 시퀀스는 순서입니다 순서 에라, 타임은요 시간 그 다음에 엑스트리니어스 에라 하는 거는 불필요한 수행을 얘기하는 거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괜히 해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수행 에라 이렇게 보시면 과잉행동 에라라고도 얘기를 하긴 합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인, 레벨적 분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찾아서 레벨을 붙이는 거죠 근로자에게 있을 경우에는 프라이머리 에라 제1차 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작업 조건이나 작업 방법 등에 있을 경우에는 세컨드리 에라, 이거는 2차 에라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뭡니까? 정보가 주어지지 않거나 아니면 전원이 들어오지 않는다든가 원료가 없다든가 또는 에너지 공급이 되지 않는다든가 이럴 경우에 작업 지시를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이럴 경우는 우리는 컨멘드 에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컨멘드 에라는 지시 에라라고 우리말로 지시를 할 수가 없죠 에너지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이렇게 분류를 하시면 됩니다 자, 답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생략 에라, 오미션 에라, 착각 수행 에라 있습니다 커미션 에라, 그 다음에 순서는 시컨스 에라 그 다음 시간은 타임 에라 불필요한 수행 에라는 엑스트레니어스 에라 원인, 레벨은 1차 프라이머리 에라, 2차 시컨드 에라 그 다음 지시는 컨멘드 에라 이렇게 해서 종류를 적는 거니까 좀 쉽게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유해 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 조치를 하지 않으려는 양도, 대여, 설치, 사용 또는 진열할 수 없다는 아주 중요한 문제죠 예원이가 지금 공포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여섯 가지 방호 장치도 같이 알아두시려면 예원이가 지금 공포하는데 날 접촉 예방 장치죠 회전하면 회전체 접촉 예방 장치 헤드 빼기 전후 안전하게 가는 거예요 지게차가 좀 많죠 그죠? 이거 추가되었습니다 안전하게 날 앞방으로 구동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사실 방호 장치까지 하는 거는 시험에서 잘 나오지가 않고요 그래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언제 또 나올지 모르니까 비율이 좀 낮지만 이 기계 여섯 가지를 적는 거는 출제 빈도가 방호 장치보다 조금 더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는 김에 같이 알아두는 겁니다 예초기 날 접촉 예방 장치 원심기 회전체 접촉 예방 장치 지게차 헤드 가드 백 레스터 그 다음 전조등 후미등 안전벨트 이렇게 보시면 되죠 금속 절단기도 날 접촉 예방 장치 똑같고요 공기 압축기는 압력 방출 장치입니다 그리고 포장 기계는요 구동부 방호가 연동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구동부 방호 연동 장치입니다 지금은 종류가 나왔으니까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 가급적이면 포장 기계는 개수가 필요하지 않다면 굳이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 괄호 안에 있는 내용들을 다 적어주면 괜찮은데 괄호 안에 있는 내용을 내가 다 적을 수 없을 경우에는 굳이 포장 기계를 답안으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뭡니까? 지혜입니다 개수를 여섯 개 다 적어야 될 경우에는 이걸 하루 수 없이 적어야 되죠 그리고 생각나는 게 있다면 적고 아니면 굳이 이걸 또 적을 필요가 없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하시면 됩니다 연삭기 덮기 시험 방법 중에서 작동시험에 관련된 다음 사항에 괄호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작동시험에 관한 것은요 고시 기준으로 나와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다 공부하기가 쉽지 않아요 지금 이 문제는 좀 어렵게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증하겠습니다 어려운 문제로 좀 분류를 해놓으시고요 일단 연삭기는요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답안을 적어야 되겠죠 연삭기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덮개가 덮여져 있는 거죠 연삭 숫돌이 있고 워컬에 스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덮개가 있습니다 그죠 자 봤더니 연삭 뭐하고 덮개의 접촉 여부 뭐겠습니까 숫돌과 덮개의 접촉 여부겠죠 이렇게 유추를 할 수도 있습니다 숫돌과 덮개의 접촉 여부고요 그 다음에 탁상용 연삭기는 이 덮개와 뭐와 뭐에 부착 상태가 하는데 워컬에 스티가 하나 빠졌네요 작업대 워컬에 스티가 하나 들어갈 것이고 또 하나는요 숫돌이 따라서 들어가게 되면 이 덮개도 같이 따라 들어가면 되지만 그게 안 된다 그랬죠 그러면 공간이 점점 넓어지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뭡니까 조정편이라는 것을 달아가 이 조정편을 밀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조정편과 숫돌과의 간격이 5 정도 5mm 정도 또는 10mm 정도로 조절한다 그랬습니다 자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숫돌이 나온 김에 또 뭘 알아야 될까요 숫돌에는 플렌즈가 있습니다 그죠 숫돌 지름의 3분의 1 이상 되는 플렌즈가 양쪽에 다 있어야 되고 이 간격은요 3mm 가는 거 참 중요하게 많이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노출각도 또 정리하셔야 될 것이고 상부 사용 연삭기부터 시작해서 휴원하고 평생 쉬러 가는 데까지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시운전 또 알아두셔야 되겠죠 작업 시작 전에는 1분 이상 숫돌을 교체하고 나면 3분 이상 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최고 사용 속도 초과해서는 안 될 것이고 측면 사용이 금지된 것은 정면만 써야지 측면 서서는 안 되고 측면 사용을 목적으로 나온 것은 측면을 쓸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연삭기는 방어장치가 당연히 덮개고 또 자율 안전 확인을 받아야 될 대상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숫돌 워크레스트 조정편 그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다음에 나올 때는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율 안전 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